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6평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6월 9일 날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 매우 중요한 시험이지, 그치? 그동안 너희들이 봤던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과는 비교가 안 돼. 6평은 재수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도 동일하게 나오지. 3월과 4월은 그렇지 않아. 학교 내신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수능 잘 보는 것도 아니야. 그치?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무조건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6평 같은 경우가 바로 진짜 진검승부. 수능이 물론 진검승부겠지만 그 전에 전초전이 바로 6평과 9평이란 말이야. 이 6평은 올해 내가 수시가 유리할 것인가 또는 정시가 유리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돼. 3월 학평과 4월 학평은 말도 안 돼. 그걸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6평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잖아. 잘 보려고 노력은 하는 거 좋아. 그리고 탐구 감옥 같은 경우도 이제 문풀 시즌으로 넘어가잖아. 그치? 그 문제풀 하는 이유는 뭐야?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지. 그치? 그리고 개인과 기출을 가지고 6평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문제풀을 시작할 단계란 말이야. 그래서 그 6평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너희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유형 분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유형을 분석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떤 학생들은 유형화 시키는 건 사실 이런 신유형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당연히 다양한 유형들을 분석하고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형 분석하는 건 도움이 된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둘 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형 분석은 독인가? 라고 했을 때 잘못된 유형 분석은 독이지. 그러나 올바른 유형 분석은 약이 되는 거야. 유형을 분석한다는 건 사실 뭔가 문제들을 유형화한다는 거잖아. 유형화는 뭔데? 유형화는 그냥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 당연히 그건 맞겠지. 우리가 말하는 유형화다라는 거는 유형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사 문제들을 묶는다라는 의미를 좀 넘어서지. 동일한 유형들, 자주 출제되는,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쉬운 지식형들이 아니라 고난도 사고력 문안대회이잖아. 유형화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고난도의 사고력 문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쉬운 문항들을 유형화할 필요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잖아. 그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대상은 고난도 문제들이고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동일 유형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동일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동일 유형들의 풀이법들이 있단 말이야. 풀이법들을 우리가 유형화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것까지를 유형화라고 하는 거야. 풀이법들을 학습하는 거지. 그치? 그런 걸 유형화라고 해. 동일 유형들. 그 고난도 사고력 문항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동일한 유형들을 학습하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채화를 하는 거지. 그치? 채화를 해서 우리 실력을 높이는 거야. 채화를 하는 거지. 이 채화까지를 유형화라고 하는 거야. 유형화의 그 화는 채화야. 알겠지? 결과적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문제를 맞겠다. 물론 맞는 말이지. 그치? 완전히 똑같이 나오니? 똑같은 형태가 계속 똑같이 나와요? 네.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스타일이지만 변형 문항들이 출제된단 말이야. 그 변형 문항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거지. 대응을 하고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유형화라는 거는 되게 단편적인, 지엽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세분화해가지고 유형화시켜서 이게 나오면 이거, 이게 나오면 이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물리가 사고력 문제마저도 마치 암규과목처럼 느낄 수가 있어. 그건 잘못된 유형화야. 크게 보면 우리는 고난도 사고력 문항들에 대해서 동일 유형 풀이법들을 학습하고 체화를 해서 그게 변형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 이런 능력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유형화라고 해. 그럼 한 번 그 유형별로 문제들의 종류가 유형의 종류가 있어. 어떤 유형,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깐 생각을 해봐. 잠깐 이거 봐봐. 이 형태 한번 잠깐 볼래? 물리공부 좀 한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개념과 기출학습이 완료가 됐잖아. 이런 스타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 실이 끊어지는 문제지. 빗면이 포함되어 있고. 이 유형은 아주 많이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유형을 분류하자면 나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자주 출제된 유형. 많이 출제가 돼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조금 편한 거 있잖아. 왜냐하면 기출 문제만 봐도 자주 출제가 됐고 요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자주 출제된 유형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좀 잡혀있는 것들이 있어. 얘는 무슨 유형이에요? 실이 끊어지는 형태 아니야? 실이 끊어지는 건 평가원은 진짜 실 끈 홀릭이죠. 홀릭. 실이 안 끊어지는 문제면 평가원 문제가 아니다. 실이 안 끊어지는 문제 끊어지는 문제가 없다면 평가원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주 출제됐어. 기출 문제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된 유형이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야. 근데 잠깐 봐봐. 두 번째는 요런 형태를 잠깐 보면 오 뭔가 자주 출제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최근 들어서 출제가 되고 이전에는 사실 많이 없던 형태야. 이게 어떤 형태냐면 빗면을 따라서 역학적인 에너지가 보존되고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이 되고 마찰력에 의해서 역학적인 손실이 되고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인 보존이 되거든. 이런 걸 일반적으로 통합 에너지 형태라고 하는데 탄성력이 나오고 중력이 관여를 하면서 마찰력까지 최소 이제 3개 정도의 힘이 관여하는 것들을 통합 에너지 형태라고 하는데 요 스타일은 최근에 출제가 된 거야. 즉 최근 출제된 신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최근에 출제된 신유형. 유형에는 이렇게 자주 많이 출제된 유형이 있고 정말 최근에 출제돼서 기출문항수가 많지 않은 게 있어. 이런 것들은 학습 난이도가 비교적 좀 높은 편이지.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건데 기출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하기가 학습의 편의성이 조금 떨어져. 기출이 왜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는 난 뭘로 보고 있냐면 아직 출제되지 않은 예상 유형들. 출제가 안 된 것들. 그리고 이건 좀 예상이나 유형이라고 하긴 좀 힘들잖아. 출제되지 아는 예상 유형들. 이건 학생들이 하기가 되게 힘든 거지. 그치? 근데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어. 작년 2022 같은 경우는 연력학에서 특이한 형태가 그동안 안 나오던 게 나왔지. 뭐지? PV 그래프가 아닌 부피 온도 그래프가 나왔어. 부피 온도 그래프는 최근 10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은 형태야. 그치? 출제도 어렵게 출제가 됐지. 작년에 4페이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근데 예상이 됐어. 작년 같은 경우에 나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부피 온도 그래프 봐둬라. PV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부피 온도 그래프도 봐야 되고 PT 그래프도 봐야 돼. 그럼 PT는 아직도 안 나온 거야. 출제되지 않은데 출제될 것이 예상되는 유형이 있어. 사실 나는 이 세 가지로 유형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학습의 편의성이 낮아요. 왜? 기출이 많으니까 학습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얘는 낮지. 낮아 낮아. 문항도 많고 너희들이 수급하기가 되게 편하단 말이지. 그러나 최근 출제된 신유형들. 이거는 기출 문제가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학습 편의성이 좀 떨어져요. 기출 문제로만 대응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이 좋은 문제집을 찾아 헤매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최근 신유형들이 다양하게 내가 연습할 수 있게 자리를 잡았으면 자리를 잡고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책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거지. 얘가 가장 어렵지. 그치? 최근에 출제되지 않은 유형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형화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학습의 편의성이 매우 학습 편의성이 이걸 이렇게 하자. 학습 편의성이 높다라고 할게. 학습 편의성이 높다. 학습 편의성이 좋은 편이라고. 얘가 학습 편의성이 아주 떨어져. 그치? 아주 안 좋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렵다고 공부하기가. 왜? 예상되지 않은 유형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평가원은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 혼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서 신유형들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 유형들을 공부해. 수능은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면 다 맞을 수 있어. 이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지. 그치?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 그 취지가 그런 취지야. 그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그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대응해야 돼. 그런 책들이 있어요? 요즘에 좀 유명한 책이 있잖아. 특난도 특강이라고. 자, 우리는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당연히 자주 출제된 유형들이야. 그리고 신유형들이 나오잖아. 걔들을 잘 분석을 해줘야 돼.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고 새로운 유형들은 너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바뀌면 문제가 조금 새로운 형태가 될까? 이런 것들 생각 전혀 안 해보잖아. 사실 그런 거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있겠니?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뀐다면 좀 이렇게 생각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학습이 되거든. 하는 친구들이 있어. 다 너희들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잖아. 그런 생각들 한다고. 사실 그런 것들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모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유형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하나 더 있지. 출제되지 않은 예상 유형도 하나 내가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건 뭐 일 예를 든 건데 일단 빗수철이 출제가 안 됐다. 용수철이 출제가 많이 된 건 알지. 최근에 나왔던 출제된 신유형이란 말이에요. 용수철 문제가. 중력장래 용수철이 정확하게는. 근데 그렇다면 무엇이 다시 거기서 추가가 돼서 변경이 나올 것이냐. 그럼 나는 빗수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빗면 위에 용수철. 근데 얘는 좀 더 극단적이야. 빗면 위에 용수철이 아직 출제도 안 됐는데 거기에 마찰력과 존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출제되지 않은 유형이지. 예상 유형들이야.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아 귓수철이 되면 혼자 공부할 때도 생각할 수 있어. 중력을 대체하는 힘 대신에 MG사인이 존재하겠구나. 아 그럼 MG를 MG사인으로 대체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아주 낯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을 거야. 이때 이 녀석을 실이 끊어지지 않다면 한 덩이로 본다면 이걸 하나의 용수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개로 본다면 이 개는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중력과 탄성력만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알잖아. 근데 여기에 마찰이 존재하네. 그렇다면 이걸 한 덩이 전체를 개로 보고 마찰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된다고 하면 되겠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하나 더 더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야. 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될 때 마찰력이 아닐 만큼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 무엇이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중력 포텐셜이 올라간다면 증가를 할 거고 탄성 포텐셜이 증가를 하겠네. 빨라진다면 운동 에너지 증가를 하게 될 거야. 물론 내려온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마찰력이 아닐 만큼 그런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만 한번 해봐도 나중에 문제가 나오잖아. 생각만 해봤던 것들이 나오잖아. 그럼 너희들은 친숙하게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아는 것 같다. MG를 MG 사인으로만 바꾸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출제되느냐는 예상 유형들이고 너희들이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평소에 사고력을 원하는 문제들을 풀면서 한 번씩은 계속 생각해 보고 그게 반복이 되면 시험에 출제됐을 때도 비교적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은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자 여튼 이 유형들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유형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유형화들을 해서 공부를 하고 반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게 독이 되는 경우랑 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 유형화는 되게 조심해야 돼. 학생들이 혼자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 있는데 독이 되는 것과 약이 되는 거. 독이 되는 거는 뭐냐면 기계적인 분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 기계적 분류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기계적으로 여기서 둘이 충돌할 땐 무조건 벌써 실 끊어질 땐 무조건 벌써 뭘 무조건 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들을 모두 기계적으로 너무 크게 유형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분화 시키는 경우 너무 세분화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이 안 좋아. 어떤 친구들은 뉴턴 역학을 풀다 보면 답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 스스로 답이 없다고 생각해. 아 나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애들 중에 나쁜 길로 가는 애들이 하나하나들을 그 세분화 시켜서 모두 유형화해서 그걸 각각의 상황들을 분리를 해서 어떤 때 어떤 때 어떤 때 어떤 때 유형이 한 100개쯤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유형화야. 그건 똑같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나와도 못 풀어. 계속 이게 무슨 유형인지 찾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찾은 것들을 암기한 것들을 여기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 잘못된 유형화. 그럼 약이 되는 제대로 된 유형화 올바른 유형화는 뭐냐. 대원리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끊어진다고 해서 실이 끊어질 때 빗면에서 끊어질 때 수평면에서 끊어질 때 세 마리가 연결됐을 때 이런 것들을 유형화하는 게 아니라 실이 끊어질 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대원리를 적용하는 방식. 대원리라고 하면 뉴턴역학에서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 그 대원리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너무 세분화된 유형화는 안 좋고 크게 봤을 때 뉴턴역학으로 사고력 문제들은 크게 보면 거의 뭐 10가지 형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10가지 이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10가지 스타일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형태에서는 무엇을 쓸 수 있구나. 무엇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대원리를 정리해서 그걸 숙지하고 그걸 가지고 아예 너무 기계적으로 세분화시킨 것들이 하나하나 적용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예상 문제들에 적용을 하면서 그 원리가 어떻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를 연습,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그게 이제 올바른 유형화인 거지. 자, 그러면 유형별 풀이법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 유형화를 시켜서 공부하는 유형화 학습법에 대한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면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현장 강의로 제수생들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작년에 들었던 학생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야. 유형을 분석하고 체화한 뒤 유형을 잇는다. 이런 얘기 내가 많이 하지 않았어? 못 들어봤어? 유형을 분석해서 체화를 한 다음에 반복을 해야 돼. 그리고 유형을 잇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마치 이런 거야. 너희들이 피아노나 악기 같은 것들을 연주할 때 처음에는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고 악보를 외우잖아. 그치? 맞잖아. 피아노를 치면 처음에 치면서 악보를 외우잖아. 맞잖아? 외운 다음에 나중에 이걸 실전에 가서 너희들이 무슨 대회에 나간다거나 그러면 악보를 머릿속에 외운 걸 생각한다기보다는 악보를 잊지 않나요? 잊어버리지 않니? 마치 그런 스타일이야. 공부도 그렇게 해야 돼. 유형을 공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어떤 특정 유형들에 대해서 내가 학습을 하고 그걸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나는 유형 안 해. 유형 안 해. 실력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풀 거야. 그러니까 물리 못하는 거야. 일단 유형들에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체화, 반복해서 체화를 해서 실력을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알겠지? 실력을 상승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형별 학습법 유형을 분석해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너희들이 반복과 체화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 반복과 체화를 통해서 실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실력을 상승시킨다고. 그 과정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유형을 잊어버리든 말든 니들이 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런 것들을 연습했으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하게 될 거 아니야. 다양한 문제풀이 안 할 거예요? 당연히 할 거잖아. 그치? 다양한 문표를 통해서 이게 무슨 유형인지를 찾는다기보다는 체화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 다양한 문제들이 적용을 하면서 아 이게 내가 이게 뭐 실이 끊어진 유형이다. 이거 빗면 유형이다. 이거는 뭐 통합 에너지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수능 문제 푸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평소에는 그걸 공부했었지. 그치? 일반적으로 이 여름 시즌에 그런 걸 공부하지. 그리고 막판으로 가면 너희들이 모의고사들을 많이 풀잖아. 예상 문제들을 풀잖아. 그때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게 무슨 유형이냐.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의 이 체화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직관적 풀을 한다라고 하지. 이런 직관적 풀이가 되는 거는 너희들이 이걸 목표로 해서 가면 안 되고 목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관적 풀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 단계에 도달한 친구들은 없어. 반복과 체화를 하면서 유형들 유형화된 문제들을 반복과 체화를 통해서 실력을 상승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유형을 잊고 잊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거기에 적용을 해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때는 이제 유형이 무슨 유형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으면서 이때는 뭘 써야 되겠구나 이때는 뭘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계 그런 것들은 이 직관적인 풀이를 향해서 저걸 해야겠다. 직관적 풀이를 지향하면서 간다기보다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거지. 그걸 못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너무나 잘게 쪼개가지고 유형을 분석해고 그걸 다 마치 암기과목 공부하듯이 정리를 해놓는 거지. 옆에서 오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점수는 잘 안 나오는.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줄게. 정리는 유형 분석은 해야 돼. 알겠지? 해야 되는데 잘못된 유형 분석 안 돼. 대원리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좀 정말 쉽게 얘기하면 큼직큼직한 유형들을 보란 얘기야. 큼직큼직한 유형들. 너무나 잔칭이들을 유형화시키지 말고. 알겠지? 큰 주제들을 분리해서 그런 것들을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채화를 해야 돼. 반복해서. 마치 암기과목은 아니지만 그 풀이법을 내가 꼭 기억해서 유사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되뇌어서 할 수 있게 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줘. 알겠지? 그런 것들을 반복과 채화를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실력을 상승시켜. 그치?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 그럴 때는 이게 무슨 유형이다 무슨 유형이다 생각하지는 마. 풀어내려고 하고 내가 나중에 틀렸어.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면서 그때는 조금 눈이 좀 달라졌을 거야. 막 유형을 분석해서 채화하는 단계랑 그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평가원의 문제의 발문이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쪽으로 못 가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 이런 것들을 그때는 느낄 거야. 그 단계까지 와보면. 알겠지? 그렇게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우리는 달인의 위치로 너희들을 옛날엔 달인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뭐라 그래? 고인물. 그치? 고인물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야. 너네 고였니? 대부분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고이지 않았겠지. 우리 한번 고여볼까? 따라해봐. 네. 그래. 한번 우리 고여서 만점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